아 아 코르를 사랑합시다 여러분 오 야 영지 일단 딱 한번 써주고 대누나 아주 그냥 내 눈을 실명으로 만들어보려고 작정을 했구만 아 아 쟤 닉네임 너무 길어서 내 거 가리잖아 용서 추악했어 콜트 죽여버리겠다 이걸 파는 법 일단 저기 네 부릉부릉 한 다음에 난 여기서 부릉부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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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릉 어디있어 치킨 여기갔구만 하지만 내가 여기로 온다면 안녕하세요 잘 내 거 중탄은 경탄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다가 바로 그냥 나한테 잡혀버리는 클라스 바로 그냥 죽어버리게 어이 어 뭐야 뭐야 나이스 오케이 이득 오딜 오딜 애교를 불어 오딜을 지금 가만히 앉아있으란 말이야 가만히 앉아있으란 말이야 내가 좀 부셔놓을게 부음 확실히 지금 제가 이거 게임을 오늘 샀기때문에 들이 좀 못하여 부음 후 어딜 도망가시나 애송이 거기엔 폭탄이 있다고 어디갔지 여기갔구먼 거기에도 폭탄이 있다고 여기에도 폭탄이 있다고 맞아버렸구먼 그것까지 맞아버리면 아프겠지 아프지? 아프지? 아무것도 못하지 가만히 앉아있어 친구 믿기도 없네 그렇다는건 안녕 어디갔어 어? 난 한눈만 잡아요? 어디갔어? 이거니? 어? 사라졌네? 어? 그럴 수가 나가버리잖아 야리야리야리 이러면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쿵 가만히 있어 앉아있으라고요? 한번만 더 앉으면 바로 그냥 대대대대대대대 조상님이랑 바로 하이파이브하는 강나오쇼 맘에 안드는 소리가 났어 하지만 이렇다면 어? 뭐야 괜찮아 괜찮아 아 개개 아 야 샹놈새끼 이게 좀 하네? 어이 중탄 너 이리와 음.. 나를 갖고 놀아 가니? 나를 갖고 놀아? 용서치 못해 오우 뭐야 어디갔지? 어디론가는 사라졌어 어 뭐야? 옷에 나왔어? 뭐야 얘? 안녕? 죽을 시간이네? 일단 한명 읏 해버리고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저기구만 오케이 알았어 아무도 안나오는걸 봤어요? 여기에 누군가 있다는거 그치? 안녕하세요 어딜 어딜 우리 민딸이 어디어딜 도망가려고 오 민딸이 기계를 고치려고 했으면 그에 마땅한 대가를 받아야지 아 그래? 즐거워 으니! 개자식 죽여버리겠다 어? 뭐야 언제 살렸어 우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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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폭탄으로 못 맞추었을것 같어? 음 한번만 더 누우면 넌 끝이야 어? 죽었네? 죽어버렸네 자자자 나머지 애들은 어디서 뭘하고 있을까 내가 생존자라면 어디로 갔을까 아 여기로 가지 않았을까 바로 맞춰버렸고 안녕하세요 어디까지 도망갈 수 있는지 보자굿보이 어 많이 도망갔네 잘 도망가네 음 나같았으면 왼쪽으로 빠졌겠어 각폭 바로 그냥 피해버렸습니다 아 슬로우 걸렸구나 그렇다면 바로 폭탄을 던져버리는데 예의가 아니겠어 이게 안맞다니 도망갔군 어허허 도망갔지만 어림도 없지 상대가 나라면 말이야 가만히 있으라고 하하하하 나한테 모든 아이템을 다 써가지고 이제 손에 아무것도 없는 우리 정탄등 정탄보다 과외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친구 바로 그냥 죽어버리라고 음음 난 나한테 안돼 니가 아무리 니가 아무리 문으로 내 면상을 친다 해도 난 이 고르라고 지금 니 친구를 버리겠다는 거냐 아니면 젠장 잘 살렸고 하지만 말이야 너의 판단은 틀렸어 너는 녀석을 버렸어야했다 계속 니 친구는 이제 나한테 한 번 걸리면 죽거든 알겠어 으느 샌장 레전더리 아이템을 얻었다 아이템을 얻었다. 그렇다는 것은 상작강을 했다는거지. 상작강을 할만한 것은 저쪽이 있고 다른 곳은 몰라 사실. 악폭! 안녕?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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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료를 버린건가? 음... 탁월한 선택이다. 너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어. 안녕하십니까? 너의 그 판단 맘에 들어. 하지만 미안하게 됐구먼. 어디까지 도망갈거지 애송이? 더이상이란 게임은 뭐 야메룡다. 안돼! 여기있는거 다 보여! 야레야레. 귀엽다니까. 아주 그냥 귀여워 미칠 것 같아. 하지만 이제 잠잘시간이란다. 편히 주무시게. 계속. 음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윽 아 이제 그만해야지 오 오 미칠거 같아 오야 오! 오!! 바로잡히는거 수도원? 수도원이라 수도원이다 수기랑은 이거랑은 안맞는거 같긴한데 하지만 어떡해 한번 캐릭터에 들어가버리면 나올 수가 없는걸 보이 이대로를 쌀시켜줌 생각해보자구 나 같으면 여기로 오진 않을거야 쟀다구 저기구먼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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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 어디로 갔니 이거 아니까? 누가 봐도 이거같이 생겼지? 으흠 크리스 패트릭 어디 나를 속이려고 넌 아무것도 못해 일단 거기에 냅두지 누가 살려도 주겠지 살려달라고 빌고 있으라구 보이 넌 뭐야 하지만 나도 한 대 쳤어 넌 이득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구 게다가 난에겐 폭탄이 있어 장걸이라고 또 아야 어디까지 도망갈 수 있는지 보자 애송 언제까지 도망칠 수 있는지 보자 애송 하하 하하 하지만 내가 여기서 이렇게 물진을 한다면 가만히 있어 애송이 폭탄이 있는 곳으로 갈 땐가 가만히 있지 않겠나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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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도망가잖아 어 이런 몰라 잘 도망가 뭐야 이 미친놈 왜 이렇게 잘 도망가 그렇지 가만히 있으라구 넌 뭐야 이렇게 하면 너도 한 대 맞고 나도 한 대 맞지 쌤쌤이라고 자자자 그만하고 이쯤하고 다시 앉아 있어야지 블링죄 블링블링 하잖아 어딜 가시나 어딜 가시나 어딜 가시나 어딜 가시나 응 이 가시나야 이 가시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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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근데 죽어버리면 내가 너를 못다 재워야 하니 여기다 재울 수 있을까 모르겠다 가만히 있어 가시나 압 가시나 스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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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시나야 가시나 스탑 가시나 보내 에송 다 봤어 에송이 허허허허 내가 모르지 알았지 이렇게 해서 한 명씩 다 쓰러졌구만 도쿄 쟨져한 크리스 파틸 안녕 난 봤어 이런 쟨져 마음에 안드는 친구들이 많고 재미있어 재미있어 가야지 줄타 투척 물진 앞으로 어딜 가지? 이런, 된장 너무 여유를 부렸나? 된장, 벌써 다 돌아가고 있잖아 여기에 문이 있었는데 왜 안 썼을까? 내가 더 빠르지 이렇게 하면 일단 한 명은 죽었구만 일단 한 명을 잃었어 너희들 내 뒤에 누군가 오고 있군 느껴져 애송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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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변엔 애송이밖에 없는 것인가? 하지만 난 널 내려놓겠어 니 혼자 알아서 해 라고 할 줄 알았지 그렇지 빨리 가 도망쳐 내가 널 어? 아 여기 문이 아니었네 맞아 오 이런, 막 쏟아 뭐하네?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구 천천히 죽여줄 테니까 말이야 오, 우리 중국인 친구 뭐야 도망쳐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고 애송이 보인다고 애송이 보인다고 애송이 너도 이걸로 끝이니? 누가 또 온다 누가 또 온다 아니요 너구나 어? 진짜 내가 던진거랑 헷갈렸잖아 애송이들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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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와줄거면 좋은 타이밍에 도와주라고 내가 이거 의자 놓으면 나 스톤 안걸리거든 아이오 스톤 아이오 스톤 벗기로 도망갈 것 다 알고 있어 아이는 하지만 여기로 갈거라는 건 다 알고 있지 애송이 어디까지 도망갈 수 있나 보자 하하하하 어디를 어디를 나때리려고 어디를 너희들에게 실망했다 나는 뭐야 오른쪽에서 병 하나가 오고 있는데 니가 그렇게 해버리면 다 죽어버리잖아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야 배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하하하 이히히히히히히 와우 애송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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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좀 더 즐겁게 해줘 만약에 애쩌녀석을 살려주러 간다 하면은 널 죽여버리겠다 이런 일단 이걸 없애주라고 이걸 파괴한다 음 잘있지 혹시나 했는데 말이야 너 참 단순하구나 애가 아주아주 단순해 재미가 없어 아니 그냥 포기해 포기하라고 친구 흠 블루피쉬구먼 오우 슈퍼점프까지 하지만 내 각포기라면 어림도 없지 야식 괜찮았어 나쁘지 않았어 하지만 이제 푹 쉬어라 너는 최선을 다했다 흠흠흠흠흠흠 이렇게 또 한 명이 가버렸군 너무 쉽다 악화만 아 슈퍼 슈퍼 슈퍼